자, 이게 무슨 얘기죠? 조선한테 그 녹화 하루 전날 저한테 미리 조금만 조금만 적어서 주시면 제가 공부를 따로 해오겠습니다. 예술을 아 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나 다음에 누가 오시지? 나무것도 모르는 거 자, 그거를 지금부터 알아내는 게 한생에서의 미션입니다. 어? 어? 석아! 아, 형! 형! 야 너, 너 누구한테 어땠냐? 내가 김종국한테 배실되겠어. 진짜? 그래. 이건 어차피 그 한 명 찾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걔를 찾아야지. 연합해야지. 야, 일단 광수를 찾자. 종국이 아니면 김종국이 아니면 강계리 같아. 야, 계리가 예전에 최강, 최강, 최강자 전에서 이런 이상한 기회가 강하지. 하하 다음에 광수지? 하하 다음에 지, 어? 종국이다. 어디? 어? 어? 형! 야, 너, 너 아니야? 야, 니가 무슨 얘기했지? 형! 아니, 잠깐만. 어디가?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런 배신자. 형, 내가 마지막이면. 야! 형, 내가 마지막이면 내가 왜 찾으러 다녀, 지금? 조용히 해, 이 배신자야. 아니잖아. 형! 형! 내가 7개 가지고 있으면 나를 공격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7개 가지고 있으면 나를 공격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위험하니까 그러지. 너는 3사람 정도 모아봐야 돼. 아, 그게 어딨어, 형. 아, 왜? 형, 내가 아니야, 형. 아, 일단 만나지 마. 이따가 만나. 형, 내가 아니라니까. 너잖아. 개리야, 개리. 거짓말하고 있네. 아, 너 거짓말해. 잠깐만, 강개리를 내가 어디 아웃을 시킨다. 그렇게 이제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나라는 거에 대한 원인들은 좁혀 올 거라고. 근데 내가 강개리를 아웃 안 시킨다 하네?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빨리 도와가자. 빨리, 빨리, 빨리. 아,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아,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아, 뭐 하는 거야? 왜 주는 거야? 이거 왜 줘? 아, 나 어떡하라고, 이거를. 이게 뭔데? 뭐야, 아무것도 없구만. 에잇.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구만. 가방에. 아, 가방에 아무것도 없네. 아, 완전 써봤어, 완전 써봤어. 아니, 이게 뭐예요? 잠깐만, 물어보니까 아까 저 위에서. 아니, 과거에요, 우리가. 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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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중한 거. 예? 아, 이거 뭐야. 하, 이거 뭐야. 하,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보따리. 보따리 하는 중이야. 아까 지금 진동이 조성현이 도망다니는 누가 막 쫓아가고 그랬었는데 아이 뭐야 이게 뭔 연관성이 있는 거야? 어? 뭐야? 어 야 게리야 발맛써서 오셨어? 아직 발맛써서 좀 말해 너 너지? 야 너지? 38년도에 38년도에 뭐가? 우승자 아 형 말이 되는 소리래요 야 나도 게리는 아닌 것 같아 형 게리는 아니야 아 종국이가 너라 그러는데? 아 김종국이야 김종국 아 무슨 말이에요 김종국이 너래 아 그 왜 그러세요 저랑 맨 마지막에 남았는데 발톱이 이만큼 나와있어요 지금 진짜 야 그 등치에 발톱까지 나와있으면 정말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정말 그 초원에서 이렇게 뛰는 것 때문에 뛰는다 종국이 형은 안 되지 정말 사슴사슴 이렇게 뛰어서 치니까 하얀다 야야야 어 되게 진술이 디테일한데 형 진짜 같다 야 내가 초원에서 티타가 그렇게 사냥하거든 이게 거짓말 같지가 않다 야 디테일하다 진술이 하얘지면서 종국이 형이 저한테 그랬어 나는 캐릭터 좀 지킬게 너 이멘트? 너 이건 지금 야 지금 이 세 명 갖고 안되고 광수하고 하 뭐해 무조건 있어야 돼 야 빨리 광수 정도는 있어야 돼 아 있어야 돼 가자 나 진짜 개림 안